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어 공부. 오늘은 창모를 보겠습니다. 모순모 또는 세모창모라고도 합니다. 세모창이란 말은 창날의 끝이 세모꼴로 된 창을 말하죠. 그러면 먼저 창에 관계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창모, 창과, 창창, 창극이 있습니다. 창모는 긴 장대에 갈고리 모양의 쌍날칼, 끝이 꼬부라진 긴 창을 말합니다. 창과, 끝이 두 갈래로 된 긴 창을 말합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된 무기죠. 창창, 긴 자루 끝에 쇠날이 붙은 창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창던지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극, 창과자가 있죠. 창과와 흡사한 삼지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이빨인 트라이던트. 그러면 창모, 모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가 되겠습니다. 창모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모순을 어떤 두 사실이 이치에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을 때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모순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한다고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한다고 하며 창과 방패를 열심히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을 모순,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순에 관계되는 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순 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모순 당착이라고 합니다. 자기 모순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자기 모순입니다. 전후 모순 앞서 한 말과 뒤에 한 말이나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기본 모순 사물 발전의 어떤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본질적으로 게재하는 모순을 기본 모순이라고 합니다. 대궁장모 큰 활과 긴 방패란 말로 무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극등모 여기에 극자와 그리고 모가 있죠. 극은 끝이 날이 두세 갈래인 창이고 모는 끝이 날이 하나인 꼬부라진 긴 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을 잃고 모를 얻었다는 말이 망극등모입니다. 즉, 물건을 얻었거나 잃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별 손해가 없으니 괜찮다. 같은 물건이 아니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망극등모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시춘추 이수편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진나라와 제나라의 싸움에서 평화현의 병사가 그만 극을 빼앗기고 모를 주워서 돌아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극을 잃고 모를 얻어 부대로 돌아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극도 무기고 모도 무기니 괜찮으니 걱정 말고 부대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 병사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대부인 숭무손을 만나서 물었는데 숭무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는 극이 아니고 극은 모가 아니다. 극을 잃고 모를 얻었으니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평화현의 병사는 급히 되돌아가 다시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그것이 망극등모입니다. 그러면 창모 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의 한자에서 전체가 붙습니다. 지부수저 창모 총우액입니다. 창모는 우의 부분 이름이 불분명합니다. 저는 걸어보죠. 가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 모양 고무래정자 모양은 망치맞자입니다. 그리고 삐침별 저는 한자 혁신에서는 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창모자는 거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정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더 높아집니다. 거정선이란 사람이 창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창모자를 쓸 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창모자는 아들자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아들자자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그리고 한일자를 쓰면 되죠. 3, 1 그럼 기억에 편리합니다. 아들자자를 기본으로 해서 나여자는 가점, 거 그리고 제이 모양 정 거정을 자를 강조하여 자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모자는 삐침별 즉 제가 말하는 선이 더 있습니다. 선의 시옷을 짜에 붙이면 짭이 되겠죠. 짭을 먹는 자스로 생각하면 기억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꼭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1급 3,500자에는 창모자 여덟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잣다기 창입니다. 잣다기용 창 창으로 잣다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잣자 창모 잣자 창모 잣다기용 창모 창으로 잣다기 써보겠습니다. 정확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오해기입니다. 잣다기용 창모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